사랑의 시작은요, 같이 영화 보는 거예요. 영화를 처음 같이 볼 때 내 세포가 더 느껴지잖아요.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겠구나, 사랑하게 되겠구나. 사진진. 오다주 왔어. 여기 살아요? 오빠보다 스타는 없어. 나 결혼 안 했어. 헛송은 퍼뜨리지 말자. 2017년 대한민국에서 30대 미혼 여성으로 산다는 거예요? 결혼이 해피엔딩인 시대는 아니지만 때때로 여전하죠. 그래도 자책 안 할래요.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러길래.